모두들 터라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쓴 포커스라는 건데 저랑 같이 일하고 계시는 에디터 박세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겠다고 하셔서 제가 이거 좋다 라고 말했던 기사예요. 뭐냐면 청계영 작가님의 웹툰 좋아하면 울리는 등장했던 예능이 있습니다. 그걸 원작으로 해서 연애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좋아하면 울리는 짝짝짝 이런 게 또 됩니다. 여러분 이게 웨이브에서 12월부터 2월까지 총 13회 방송이 됐는데 소위 말하는 연애 프로그램 진짜 많잖아요. 너무 많죠. 환승연애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작품은 좀 다른 반응을 얻었어요. 마지막 후반부에 90화쯤부터 반응이 터진 건데요. 이때 여성 출연자인 자스민 분이 또 다른 여성 출연자인 백장미 분한테 네, 네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부터 이제 이게 우와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자스민 분이 데이트 신청을 하셨어요. 백장미 분한테 그래서 백장미 분이 호화 데이트 코스로 화답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스민장미라는 커플이 됐죠? 네. 이 스민장미가 최종 커플이 되느냐 마느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 만화 안에서? 아니요. 이 예능 안에서. 실제 예능 안에서요? 네. 아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대박. 그래서 한국의 예능에서 여야 커플 나오나? 이게 되게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아 그게 그 얘기였구나. 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챙겨보지 않았는데 굉장히 이슈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그 이슈였거든요. 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천계용 작가님의 최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천계용 작가님의 최초들 너무 많은데? 네. 그중에서 몇 개 대표적인 걸 꼽아왔어요. 먼저 데뷔 시절 포토접으로 완성한 원고를 외장하드에 저장해서 외장하드를 퀵으로 보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썰입니다. 책에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퀵으로 받은 원고를 인쇄했다. 이거는 당시에는 매일에 그렇게 고용량 파일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90 몇 년도니까 그래서 퀵으로 보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입장에서는 웹툰 시대, 디지털 시대니까 모르지만 그 당시가 언젠데 되게 옛날이거든요. 그렇죠. 95년이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렇죠. 저는 초등학, 암튼. 제가 중일인가? 네. 중일 정도 됐을 때. 그래서 부천 만화박물관에 만화가들이 펜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펜을 기증받을 때 다른 작가분들은 뭐 쥐펜, 스푼펜 이런 걸 내셨거든요. 펜촉이랑 이거 찍어 쓰는 거. 그렇죠. 근데 거기에 천기영 작가님은 마우스를 냅니다. 이게 바로 스웩. 지금 가시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멋이죠. 그게 저기 있는 저 마우스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옆에 펜들인데 여기 마우스가 있죠? 이름 잘 안 보이실 텐데 천기영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여기 저기 써있죠. 여기 천기영 이렇게. 이게 펜. 누구 펜, 누구 펜, 누구 펜, 누구 펜? 천기영. 마우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스웩 아닙니까? 진짜. 시대를 앞서갔다. 그렇죠. 그리고 03년, 05년. 한 20년 전쯤으로 와요, 이제. 네. 이때 DVD에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만화를 그리셨습니다. 그렇죠. 하이힐을 신은 소녀에는 배경 캐릭터가 전부 3D 맥스로 만들어진 캐릭터들이에요. 다시 보니까 참 이것도 굉장하다, 진짜. 저도 도전을 해봤던 분야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데. 지금도 사실 이렇게 하려면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컴퓨터가 좋기를 합니까? 그래픽카드가, TI가 있기를 합니까? 이 상태에서 하신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2014년부터 연재했던 조화만 울리는 시네마 4D를 활용해서 저기 지금 가운데 보이시는 요거요거요거. 저렇게 지금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근데 저기서는 손을 쓰고 계시는데 지금은 손을 안 쓰세요. 손도 안 쓰세요, 이제. 목소리로. 네. 손가락에 퇴행성 관절염이 오셔가지고 마우스를 클릭하기가 되게 어려워지신 거예요. 그때 장애인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연재를 하셨어요. 그 과정을 조화만 울리는 시즌 오픈할 때, 다음 시즌 오픈할 때 영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보면서 제가 너무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몸이 어디가 아파서 더 이상 만화를 그리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누구나 좀 해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멀쩡하게 이미 벌써 동료 작가가 목소리 가지고 연재하는 과정을 보여주니까 얼마나 혼자 고민과 연결을 했을까가 보이는 거예요, 전 그게. 그걸 해서 보여주시면서 그때 유튜브 보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막 자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요. 덤덤하게. 그게 힙합 그 자체, 진짜. 그러니까. 이거 봐라. 저였으면 그러거든요. 그렇지. 이런 것도 낸다, 말이에요. 완전 옛날 무슨 단편소서같이 너희 집에 이거 없지, 이거 있잖아요. 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분은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뭐 조조의 머리 각도를 오른쪽으로 45도 틀어줘 라고 말을 하면 쭉 돌아가는 거죠. 물론 음성 인식 실패해가지고 다시 얘기할 때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원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정말 놀랐습니다. 반성하게 만드는 분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IP학장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공개된 최초의 웹툰 원작, 좋아하면 울리는 일입니다. 그렇죠. 뭐가 제일 먼저 갈까? 다 그 얘기했는데, 좋아하려면 제일 먼저 갔습니다. 청계영 작가님이면 그럴만하다.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최초들이 모여가지고 예능으로 나왔는데, 그 예능에서 또 최초로 여야 커플이 탄생할 뻔했다. 여러 가지가 있네요. 만화 안에 설정으로 나오는 예능 프로가 실제로 제작된 것도 처음이고, 그 안에서 또 한국 예능 역사의 최초의 어떤 이벤트가 나온 것도 처음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계영 작가님은 작품 속에서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오셨어요. 그런데 이때의 사랑이라는 게, 이성 간의 사랑 이런 게 확 한정짓지 않고, 언제나 좋아하는 마음으로 피어오르는 감정, 그로 인한 갈등, 이 관계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별 간에 벌어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작품 속에도 그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런 청계영 작가님이 계셨기 때문에, 좋아하만 울리는 예능에서 이런 두 분이 맺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이좋게 지내고 계세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예능이 있다, 우리. 청계영 작가님이 그거의 어떤 씨앗을 뿌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리고 작년 5월에 동료 작가분들이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카페 좋아하만 울리는 러브 알람, 이곳을 마포에 오셨습니다. 동료 작가분들이 편안하게 작업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동료 작가님들 중에서 저는 못 가는 거예요. 신청제로 알고 있고요. 신청제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작가분 계신다. 여러모로 아무튼 업계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데, 누구처럼 호들갑 떨고 시끄럽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조용히. 수고하세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 여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겁나 멋있잖아요. 웹툰스쿨이 있고 막 와잖아요. 그거로라도 자존감을 채워가지고 더 하려는 겁니다. 중요하죠.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채울 필요가 없는 어떤 분들은 또 꾹꾹꾹 묵묵히 하시면, 다 저렇게 업계를 견인하게 듣는 겁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부러워요. 저희 이 글을 쓰신 저희 에디터님께서, 조사하다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입이 안 다물어진다면. 알아보고 보면 약간 말도 안 되는 서사가 많은 분이죠. 이게 한 사람이 할 수 있나? 가끔 가다가 왜 데스카우사무 같은 역사적인 작가들에 대해서 일본에서 여러 가지로 조명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한두 가지도 저렇게 조망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작가가 많은 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빈 털이 요란한 게 아니고 빈집에 털만 있다. 자, 아무튼 멋진 소식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무튼 멋진 소식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